유희씨! 유희씨를 위해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장우씨,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그 선물 안 받으면 안 돼요? 선물이 당연히 받아야죠. 짜잔! 2AM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, 2AM입니다. 유희씨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분들이 2AM이 나오기 때문에 목이 빠져야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제가 1년 동안 곡을 열심히 받느라고 좀 늦어졌는데요.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3년 만에 발매되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이라고 들었습니다. 앨범 자랑 좀 해주세요. 네, 아무래도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인 우리 수롱군이 열연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이제 앨범을 보시면 제가 직접 쓴 곡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아티스트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요. 꼭 앨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무대를 올라가면 감성 발라더를 변신해야 되니까요. 그 전에 오래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서 우리 애교 포즈로 마무리할까요? 네,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조금만 기다려. 자, 그럼 그 전에 장희영씨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? 너 정말 못했구나. 네, 감사합니다.